. . . . . . . . 코에 붙이냐? 나였다면? 이제 과자를 샀는데 다 내가 좋아하는거 위주로 산거 같아 코에 붙이냐? 코에 붙이냐? 코에 붙이냐? 너무 따근데? 먹고 죽자 맥을요? 아 네네! 그럽시다 그러고보니깐 지금 다행히도 다행히도 이렇게 다행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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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판만 찍어 반판만 찍어 반판만 찍어 반판만 찍어 반판만 찍어 반판만 찍어 입은 좋은데 손이 너무 좋은데 너무 화장실 거라고 먹고 있는 거 찍었어 앞접시 혼자 돌고 있길래 카메라가 나 때문에 앞접시 가서 편하게 먹지 못하는 사람들 아 진짜요? 역시 예쁘니까 화장 현장 바로 면접보러 가시면 될 거 같아요 너무 예뻐 요즘 막 그거 있잖아요 맞아 셔츠에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거 천천히 했다가 바바바밤 진짜 크다 아 이거 안 먹어봤는데 진짜 궁금했거든요 그렇죠 정원님 일주일에 가면 드시겠네요 하나 가져다 아 이거 절반 나눠서 냉동실 아 이거 애플로 자 거기서 왼손도 바쁘세요 바쁘세요 다소 아파 바쁘세요 좋아요 바쁘세요 바쁘세요 가슴쪽 마지막 반대로 바쁘세요 좋아요 하나 둘 팔 약간만 걸고 손목 그렇죠 오케이 다음 넘어갈게요 바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어요 어 맞아 잘한다 아 쌤이머러인데 내가 즐거워하는지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아 아 닭살에 소금을 살짝 묻혀가지고 뜨거워 뜨거워 네 저거 저거 좀 많이 먹었어요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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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아 아 anche 아 아 시간이 없다고 이놈아 이게 긴명히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이게 설명의 요시 근데 짧으면 떨어져요 그리고 또 휴대폰이 좀 들어가세요 또 휴대폰이 좀 들어가요 먹을게 있나봐 뭐 들고 날라간다 야 닭다리인데? 또 간다 닭다리 재활용품 차인데 닭다리가 있네 재활용품 차인데 닭다리가 있네 아니 재활용품 차잖아 지금 아니 재활용품 차잖아 지금 재활용품 차이라 네네 아들 빈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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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